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신당 창당론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 재편과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중인 대표에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이제 지겹지도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10년도 안 되는 정치 경력에 당만 4번 창당한 분입니다. 국민들은 안철수 대표의 정치 소신과 철학 이전에 그가 지금 어느 당 대표인지도 헷갈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책과 비전이 없으니 선거만 앞두면 신당 창당으로 반짝 효과를 기대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구태정치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구태정치인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때마다 잊지 않고 100년 정당이 되겠노라는 공언도 바로 그런 구태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안철수 대표께 진심으로 구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는 세력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력은 국민에게 인정받을 만한 철학과 비전, 정책, 실력을 갖춘 정치인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 인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지금까지 여러 당을 옮겨다니며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신당 창당 고민 그만하시고 진중한 정치, 무게감 있는 정치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58회 소방의 날입니다. 관련된 브리핑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 끝났다. 앞다리에서 한배는 역할과 빛나는 매일 간을 타고